안전하잖아. 어머니, 그럼 들어가 계세요? 제가 알아서 해놓을게요. 아니, 그런데 슬리퍼를 신어서 미끌을까 봐. 안 그래도 좀 순발력이 좀. 안 그래도 떨어지고. 여기 묶여지네. 아이고, 참 말로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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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올라가서. 하나 더 올라가. 두 다리를 다리를. 올라가. 이렇게요. 내가 안 살 테니까. 하나 올라가라고. 들어가 계시라고요. 왜냐하면 내가 키가. 다리가 좀 짧다. 다리가. 지금 밥을 떠는 거 봐. 아, 쟤 떠는 거 봐.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저거 못 올라가네. 아니, 이게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아니, 우리 둘이 하는 거 훨씬 빠르겠어. 제가 할게요. 제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두 다리를 잘 나가. 아이고. 아, 아예 못 하면 그냥 못 한다 하고. 막아트리면 또 괜히 곤란하니까. 사이 든든해진다, 막아트리면. 이게. 이거. 맞아, 맞아. 현나야, 돌려서 빼면 되잖아. 현나야, 사다리 잡아줘야지, 잠깐만. 어머니 들어가겠어요? 너무 떼않고 있어. 아유 참. 이게 왜 안 되냐 갑자기 또. 다 했어. 다 했어, 다 했어. 오오오오. 오. 오 이렇게 돼 있구나. 저런 때 잘해야 되는데. 그러게요. 오 됐어. 오 됐어. 그거는 다 떼버리신, 그거는 다 떼버리신. 아니잖아. 이렇게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이고. 엉구를 떼는 거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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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파킹 다 떨어졌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어머니 체다. 어머니아 저거 뭐예요? 어머니아 저거 뭐예요? 이게 종구만 안 떨어지고. 이거 좀 하면 내려와 그냥. 아니 그래도. 어머니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시키실 거 있으면. 아 다른. 이거는 사실 전문가 스킬이 필요한 거라. 이렇게. 이렇게. 어머나 어머나. 어떡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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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들어갔어. 엄마 들어갔어. 엄마 들어갔어? 엄마 들어갔어? 엄마. 아 여기 안에 끼는 거구나. 아 됐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. 원상복귀 해놨어요. 원상복귀. 엄마가 안 계시는데. 아. 사다리 제다리 갖다 놔. 어 됐다. 오케이. 주세요 주세요. 아 내가 기다려. 아 이제. 아 어머님 저거는 전문가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twee.